그 집아 아직은 이 쏠락거리는게 잘 안되요 지금 지금 이제 막 배우고 형수 무슨향 썼냐 형수 다 남자 냄새나네 근데 노래는 가수의 길을 들어서긴 했는데 이 길이 얼만큼 험난한지를 아직 공수 채움을 못할 것 같아 그냥 이 쏠락거리는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몇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노래 한곡 끝나면 여러분들께 잘한다 박수 막 주면 힘나요 아셨죠?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뜬금 미치로 안타는 이 자동으로 숨이 혼자 몰래 울고 뻑하니 그리지마 번뜩으로 생겨버린 그리지 우리 나랑 차가워지 그리지마 내가 번뜩에 찬다는 아픈 마음이 여와나 눈붙이며 고가 낯설이 그리지마 이제 다시 다시 더 어렸을까 말아야지 더 어렴을 수가 없는 지난해 시간인 걸 이제 다시 다시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나는 이상한 즐거운 기억이 있는 것 그지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지마 난 물을 지울 수 없어 그지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 자세히 내 그리지마 눈물 속에 자세히 내 그리지마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새는 것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가 시간인 걸로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새는 것 norfolk 울지도 마 난 아직 어쨌든 잊혀야 할 슬픔 기억이 있는 것 그지마 떠나갈 순 없어도 그지마 죽을 수 없어도 그지마 떠나갈 순 없어도 눈물 속에 설정 이내가 나면 그지마 도망가요 이쁘시네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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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봐 가져봐 도망가요 이쁘시네 잘했어요 앵콜입니다. 이쪽 앵콜 세 분만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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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앵콜 세 분만 해주세요.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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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이쪽은 음식물이 아니에요. 다시 한 번 더 앵콜 세 번 앵콜 앵콜 세 분만 해주세요.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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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 앵콜 요걸 장구치고 요걸 박사장님 있잖아요. 짝퉁이니까 미러미로 장구치에서 노란고 가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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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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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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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